열심히 제비 준비하고 있네요 칠성도 달립니다 와 정말로 낚시가 안되네요 네 세 번째 이동입니다 저쪽에는 조금 낙이 났다는데 전개인 정도밖에 안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많이 잡으십시오 오늘 몇 시간을 낚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송수친구 오늘 고생 많았다 이렇게 밖에 안되네요 그냥 괜찮아요 먹을만하고 자리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고 끝이 미칼이었습니다 도착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